지난 6월 개관한 3호 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가 주말 평균 예약률 90%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남구는 개관 이후 두 달간 3호 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에 460명의 투숙객이 다녀갔으며 평일 60% 이상, 주말 90% 이상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곳은 6개 객실과 공유 주방, 옥상 전망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수기 3만 원, 성수기 3만 6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